어느 날 갑자기 송사에 휘말린 사람들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되게 어려운 말들을 도와드리고 하셨거든요. 대파장님 저는 그때 당시에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쳐있는 상태로 힘들어서 도움을 받으려고. 이거는 100% 저희가 이겨요. 강하게 얘기해서. 저는 그게 신뢰가 가니까. 저희도 믿었죠.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다. 소송을 진행하는 척하며 가짜 판결문을 내민 변호사. 제가 받은 판결문에는 사건 번호도 없고. 선고의 일도 없고. 그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의뢰인이 받아야 할 돈을 몰래 수령한 변호사. 공탁금이 22년 전에 찾아갔대요. 네, 일숨 끝나고요. 수임 후 돈만 받으면 연락이 끊기는 변호사. 자기는 110만 원이면 다 된다. 그 정도 다 틀릴 내용이 다 틀려요. 제 내용이 아니에요. 존경받는 전문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정복을 왜요? 여기 사세요? 아, 네. 변호사라기보다는 사기 때문에 갖고 왔던 것 같아요. 너무 황당해서 아예 내 사건을 모르는구나. 신뢰를 저버린 그들. 변호사님. 할 말 없으세요? 현명을 한 거잖아요. 이 돈을 어디에다가 쓰신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불량 변호사라 부릅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시험에 앞서서 법조윤리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직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직업윤리를 배우고 익힙니다. 그 법조윤리 과목에서 변호사법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변호사 윤리장전이고 그 중 윤리강령의 일부입니다.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며 성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명예와 품위를 갖춘 변호사. 의뢰인들이 자신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이런 태도로 임해주길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겁니다. 의뢰인들의 이런 기대는 잘 충족되고 있을까요? 휴대전화 도매업을 하는 김현민 씨와 이태경 씨.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일고 온 사업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휴대폰 납품을 약속했던 계약자가 도망가면서 사업이 휘청거렸습니다. 이 친구한테 예약받은 것을 다 등록까지 할 만큼 업무처리를 다 했는데 물건 공급을 못하는 거예요. 충북을 했죠. 우리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을 방문, 위약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위탁 판매 계약을 도와줬던 이모 변호사는 승소를 자신했고 그래서 더욱 믿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변호사는 상당히 자신감을 내보였고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이 약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 친구나 저나 법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당연히 변호사한테 모든 걸 맡기고 변호사 진행하는 걸 신뢰하고 있었죠. 사건 수임 계약을 하고 소송 착수금 88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 사건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업을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까지 갔었거든요. 현금도 많이 없었고 카드 한도도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서 좀 복합적으로 결제를 했어요. 카드로 얼마를 긁고 현금을 이체를 하고. 약 1년의 기다림 끝에 재판은 승소했습니다. 이 변호사에게 받은 판결문에는 두 사람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돼 있었습니다. 위약금 2억 원. 그동안의 마음 고생을 보상받은 듯 했습니다. 저는 인생 살면서 판결문을 그때 처음 봤어요. 제 부모님한테도 판결문을 다 보여드렸어요. 왜냐하면 걱정을 많이 하셨으니까. 봐라 나 승소했다. 걱정하지 마라. 이걸로 위약금 받아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손해받던 금액 메꾸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대 측이 항소했다는 겁니다. 다시 수입료를 마련해 지불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이 변호사에게 건네진 소송 비용은 약 1,700만 원. 그래서 사실 그때까지 저는 그렇게 큰 의심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한테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사건 기록도 받은 것도 없고. 사건 번호도 받은 게 없다. 아, 이심 들어갔다. 이렇게 막 집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속 중에 한 명이 경찰이어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판결문이 이상하대요. 이 변호사가 보내준 판결문. 언뜻 보면 형식을 갖춘 듯 했지만 사건 번호를 비롯해 빠진 부분이 여럿이었습니다. 막 판결 올라온 거에는 뭐 사건 번호 뭐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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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쫙 돼 있고 맨 마지막에 판사 도장 땅땅땅 찍혀 있고 밑에 뭐 어디, 어디 법원장에 있고 큰 도장 땅 찍혀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사건 번호는 저희가, 뭐지?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건도 나중에 종결이 되고 나면 나중에는 그렇게 나와요.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지금 확정되고 나면 거의 다 번호 부여 다 정리하게 돼 있어요. 이거 지금 대리인 통해서 하고 계신 거니까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변호사에게 물어봤지만 원래 그런 것이라고 설명할 뿐 결국 법원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아무것도 없다. 무슨 소리냐. 저 이렇게 변호사로부터 판결문도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분한테 판결문를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천만의가 그거였어요. 이 사람 변호사 맞냐. 이 사람 개인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다. 홈페이지에도 얼굴 나온다. 내가 법조계에서 거의 한 40년을 일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양식의 판결문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 판결문은 가짜였습니다. 태경 씨 이름으로 소장조차 접수된 적이 없었고 재판도 열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분을 만나, 그 변호사를 만나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딱 뒤돌아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다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지. 잘 확인을 했어야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확인을 하는 건 있죠. 당연히 확인을 안 했으라고. 재판 됐냐. 간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확인을 해요. 솔직히. 태경 씨와 현민 씨가 의심할 때마다 법률 지식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던 이 변호사. 그 변호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저희도 가야 되냐.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아니, 변호사 수임을 했는데 왜 가냐. 갈 필요 없다. 자기가 가서 보겠다. 법정에서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횡설수설했다. 판사의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렇게 질문하면 이상한 소리를 계속해서 판사가 이제 약간 좀 화가 난 상태로 이렇게 본인 얘기 못 할 거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다음에 다시 와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걸 이제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마치 그 공간에 있었던 것처럼. 변호사가 벌인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사건. 이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방문해 봤습니다. 이 변호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저 안녕하세요. 저희 그 MBC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이 변호사님 오늘 나오셨나요? 아니, 아니, 재판이 있으셔서 나오셨나요? 재판이 있으셔서. 이 변호사를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을까. 수소문 끝에 한 법조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돈 잘 버는 변호사였다는 이 변호사. 어느 날부터 조금 이상했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가 매출 원탑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것도 월에 몇 천씩 벌고 하니까 워낙 특이하긴 했는데 약간 소송도 보통 변호사들은 문제 생길까 봐 안전, 안전, 안전 이렇게 가는데 약간 좀 공격적으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래서 저 사람은 그렇게 해서 돈 잘 버나 보다. 한참 돈 잘 벌다가 언제부터 삐긋하게 된 게 아마 21년이지 않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지금은 약간 반쯤 넋이 나가 있는 상태고 이 변호사가 연락을 끊어버리자 태경 씨와 현민 씨가 법무법인 대표에게 이 변호사에게 당한 피해 사실을 알리는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요. 그때서야 이 변호사는 두 사람에게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저는 진짜 궁금한 게요. 왜 그러신 거예요? 정신병이 없는 거예요? 정신병이 없는 거예요? 정신병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니티 신체성이 그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넌 더 나오지 심하게 왔어요. 이 정도로 심하게 오는 경우는 좋은데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냥 그거 제가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더 충격적인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 변호사의 고백처럼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는 한명훈 씨. 명훈 씨는 이 변호사 때문에 단란했던 가정도 잃고 재기의 희망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4년 전 건축회사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변호사들과 상담을 했다는데요. 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변호사들은 이제 그냥 확답을 주지 않았어요. 일단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X를 만났을 때 이 X는 아, 이거는 100% 저희가 이겨요. 이길 수 있습니다. 진행하시죠. 라고 강하게 얘기해서 막연하고 불안한데 그렇게 확신을 주니까 이제 믿고 맡겼던 거죠. 소송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나고 재판은 다행히 승소했습니다. 재판에서 이긴 명훈 씨는 재판을 세무자가 맡겨둔 공탁금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돈을 찾으려고 할 때마다 이 변호사는 복잡한 절차를 얘기하며 미뤘습니다. 그 공탁금 이제 받는 걸 신청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상품이 나왔으면 그냥 그 공탁금은 바로 폐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공탁금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대삼자가 가져간다거나 뭐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압료를 해놨기 때문에 남들이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공탁금 회수하자 하고 얘기했는데 뭐 2주 기다려라 3주 기다려라 계속 이제 그때부터 기다림이 됐는데 어느 순간 되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때 상황이 또 제가 다쳐가지고 대리운전도 못하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제가 지금 이혼해가지고 이혼 중인데 양육비를 못 주고 있었어요. 그냥 너무 급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나 싶어서 이제 법원에 갔어요. 명훈 씨가 받아야 할 6천만 원은 1심 재판이 끝난 2년 전에 이미 이 변호사가 대리 수령해버렸던 겁니다. 제가 이거 지금 아까 정리 너무 험불해서 제대로 못 봤는데 공탁금이 22년도에 찾아갔대요. 네. 1심 끝나고 약후. 죄송합니다. 아니 그니까. 네. 뭐 하자는 건데. 제가 지금 장신이신이 아니에요. 아니 그니까 제정신 아니구먼. 나는 제정신 같아 지금. 어이가 없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살면서 충격받아서 다리가 풀려봤던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는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준비를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공탁금이 그 자본금이 될 거였기 때문에 그 준비를 엄청 했었는데. 아이의 양육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해야 하는 명훈 씨에게 6천만 원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명훈 씨의 딱 한 사정을 알고서도 아직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운이 많은 사람들이야. 뭐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일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이게 전재산이었고 이게 제가 이혼을 당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에 사실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했던 변호사가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제가 이제 지금 공황장애가 좀 심하거든요. 공황장애랑 우울증이 좀 심한데. 명훈 씨는 이 변호사를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또 다른 제보가 왔습니다. 이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여전히 변호사직을 수행 중이었는데요. 그가 맡은 사건의 변론기일입니다. 10시 5분에 시작한 재판이 끝났지만 법정을 나오는 이 변호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뒤늦게 도착한 이 변호사. 법정에는 출석하지도 못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급하게 밖으로 나가버렸는데요. 이 변호사에게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위주를 안 하셨다는 게 상당하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인터뷰를 의아할 생각이 없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인터뷰를 꼭 요청드리고 싶거든요. 저희 시간에 낼 수 있거든요. 아니요. 항상 있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제가 피니복을 해보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훈 씨 몰래 가져간 6천만 원은 반환할 예정이지만 판결문을 위조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현재 단체소송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데요. 작년까지 의뢰인이었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변호사는 한 지역주택조합과 소송 중인 의뢰인들에게 3억 5천만 원의 공탁금을 받아서 법무법인 계좌에 넣어두고 일부를 유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공탁명령이 나와서 일주일 내로 빨리 돈을 줘라 그래갖고 급하게 돈을 마련해서 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동산 가압류든 뭐든 그냥 500만 원이 다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법을 잘 모르니까. 공탁금은 가압류 신청 등을 받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공탁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법원에서 공탁명령이 나온 것처럼 공지한 뒤 500만 원의 공탁금을 재촉했다고 합니다. 그 돈을 법원에 공탁하지 않았던 이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돈을 돌려줬는데요. 돌려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제 공탁금을 아직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돌려달라고 몇 번 했는데 약속을 계속 미루고 하여튼 아직도 안 주고 있습니다. PD 수첩 취재 결과 이 변호사는 2021년 무렵부터 자신이 맡은 사건의 의뢰인들에게 현금으로 공탁금을 받았고 항의가 있을 때에만 일부를 돌려줬다는데요. 이제는 판결문을 위조하는 사태까지 이른 겁니다. 의뢰인들은 대부분 이 변호사가 일하는 법무법인의 계좌로 수임료와 공탁금을 납부했습니다. 법무법인의 책임은 없는 걸까요? 대표 책임이라는 걸 제가 인정할게요. 인사로 들어오면 저희가 책으로 취하거나 이럴 수도 없는 분인데 사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의뢰인분들도 만나보셨겠지만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본 적도 없고 전 X가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사실 저는 수요자로인데. 제가 볼 때는 이 X부터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보세요. 이 모르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X 변호사의 입장이라는 것과 동일 선상으로 받아. 그렇게 해서 저희 준비할게요. 법무법인 대표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자 이 변호사가 제작진과 만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먼저 약 2년 동안 소송을 하는 척하며 수임료와 공탁금을 받아간 뒤 결국에는 가짜 판결문을 전해준 사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하더라도 330만 원하는 거고. 제가 판결문과 거의 비슷한 그런 문서를 만들어서 카카오톡으로 전송해드렸던 그 사실은 다 모두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문서 위조나 행사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신 건가요? 그런데 그런 범위적인 판단을 말씀드리기는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당연히 의뢰를 했던 의뢰인들은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상정문이 나왔다는데 왜 안 보내주냐 이런 독재원께서 받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명훈 씨가 받아야 할 공탁금을 몰래 수령한 뒤 2년 동안 속인 사건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그러면 수령하겠다라고 보고하고 수령하신 거예요? 네. 수령해간지도 몰랐다 그러시던데요. 인정한 거는 고객님께서 고범에 가서 확인을 하신 뒤에 인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뭐, 다 돈 문제죠. 그 돈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저희 법인 계좌로 들어왔었고 그 비용은 저희 법인 직원들 급여나 법인 유지 비용, 월세, 대금 등 비용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의뢰인의 피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궁금했습니다. 집을 안에 내놨고요. 그 정신보건도 해약하고 사실 이 법인에 출장 자금도 좀 있고 퇴칭한금도 있습니다. 그거 다 처분하려고 합니다. 현재 피해약의 일부를 반환한 이 변호사는 피해자들과 합의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 3만 명 시대, 매년 1,500명이 넘는 신입 변호사들이 배출되면서 예전보다는 변호사를 만나기 수월한 환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송사에 휘말려 불안한 의뢰인들이 나에게 맞는 좋은 변호사를 찾기란 여전히 어렵습니다. 특히 법적 지식이나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사회 초년생이나 소송을 처음 겪는 사람들은 불성실한 이른바 불량 변호사를 만나서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조부모의 분묘를 지키려다 불량 변호사의 덫에 걸린 의뢰인 홍상현 씨를 만났습니다. 사회 초년생이었던 그는 어느 법률상담사이트에서 진모변호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이쪽 묘가 저희 증조부, 이쪽이 주부모, 그리고 저쪽에 지금 비어있는 곳이 저희 아버님을 이쪽에 모시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못 모시게 됐어요, 이쪽으로. 선산의 소유주인 사촌은 선조들의 분묘를 이장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글을 올린 상현 씨. 소송 경험이 전혀 없었던 그는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진변호사를 선택했습니다. 수임료 50만 원에 서초동 법무법인 소속의 법조 경력까지 높은 변호사를 선임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비싸고 싸고 이런 개념을 몰랐어서 이 사람이 되게 저렴하고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선임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의뢰인과는 상의도 없이 소장이 접수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주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연락을 취했던 진 변호사. 급기야 재판 출석 하루 전날 의뢰인에게 본인 대신 법정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 준비를 잘 해뒀다는 변호사의 말을 믿은 상현 씨는 연차를 내고 출석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 일에는 본인이 출석하겠다며 상현 씨를 안심시켰던 진 변호사. 그런데 사건 일지를 살펴보니 진 변호사는 그날도 불출석했고 소송은 기각됐습니다. 오히려 진 변호사는 재판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왔다며 안심시켰습니다. 1년 뒤 상현 씨의 통장이 갑자기 압류되면서 재판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통장이 압류되면서 법원 쪽에 문의를 해보니까 상대방이 저한테 소송 비용 청구를 했는데 제가 뭔가 지불하지 않아서 제 통장 압류된 상황이 발생됐다고 하더라고요. 재판에 이겼다는 건 거짓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진 변호사가 보내준 법원 결정문에는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입료를 송금받은 후에는 불성실한 변론으로 일관했던 진 변호사. 사과는커녕 상현 씨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진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대표에게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지난 3월 진 변호사와 당시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현 씨를 도와준 유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가 파악한 진 변호사의 특징입니다. 아예 안 하지는 않아요. 소장은 접수를 합니다. 준비 서면도 접수를 하는데 그 내용이 그냥 당사자가 써준 걸 그대로 내요. 그러니까 사기죄로 안 되게만 그만하고 벗어나는 겁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아예 일을 아예 안 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안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기죄를 형사 책임을 지게 되면 자기의 신변에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안 되게 한 거고 또 수임료도 이렇게 저가로 한 거 보면 나는 이 정도 반호를 받고 이 정도 일을 한 거다라고 항변을 해요. 실제로 재판에서 가게 되면. 소송 경험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이 피해를 입은 듯 했습니다. 굉장히 피해자가 많을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진변호사가 스스로 자기 한 몇백 건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대수의 피해자들은 그냥 문제 안 쌓고 넘어가는 거예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지난 4년간 7천에서 8천 건의 사건을 맡아 진행했다는 진변호사. 서울 변호사의 연평균 수임 건수는 13건입니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옮겨다니며 저렴한 수임료로 사건 수임에만 몰두한 진변호사. 최민희 씨는 진변호사를 만나 더 큰 위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역시 저렴한 수임료를 내세우며 송금부터 재촉했던 진변호사. 자기는 110만 원이면 다 된다, 다 해줄 수 있다. 그러더니 은행 계좌부터 보내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문자메시지랑 이런 자료들을, 증거들을 드리고 상담을 하려고 했는데 사건 번호만 있으면 자기가 다 검색해서 알 수 있고 이거 놓고 가시면 된다, 110만 원 결제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 뒤 민희 씨는 경찰서에서 본인의 고소장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냥 제가 드린 뭉치 있죠? 증거자료 뭉치 그냥 그대로. 그리고 고소장도 다 틀릴 내용이 다 틀려요. 제 내용이 아니에요. 저희 엄마랑 여동생에게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 내용인데 남동생에게 연락을 했으며 수천통, 수백통 스토킹을 했다. 그런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런 대충 자기가 알아서 그냥 꾸미는 내용을 쓴 거예요. 진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 때문에 억울함을 풀려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우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를 했는데 우리 집에 찾아왔다 이렇게 고소장이 적어버리면 그건 완벽한 허위 사실을 적은 거죠. 그러면 이거는 무고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허위 사실을 고소한 거니까요.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위험이 생기죠. 그래서 당연히 준비 서면이나 고소장은 확인한 사실을 입각해서 적어야 되는 거고 그게 달라지면 그에 대한 책임은 의뢰해지는 겁니다. 민희 씨는 결국 진 변호사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전화를 받지 않던 진 변호사는 겨우 문자메시지 한 통으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저렴한 수입료를 제시하고는 결제만 끝나면 연락도 어려웠다는 진 변호사.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진 변호사님 계시죠? 아까 통화 드렸던 MBC는 유성훈 피디라고 하는데요. 생각해보고 싶어요. 난 엄청나게 생각해보고 싶어요. 저희도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사건 수임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거잖아요. 생각해보고 싶어요. 그럼 명함이라도 드릴까요? 김 변호사님 이름으로 몇 권이나 수임 하신 거예요. 많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서 진 변호사는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 유명 플랫폼을 찾아 진 변호사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의뢰인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이용 정지 조치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의뢰인들로부터 컴플레인이 반복적으로 들어왔고 저희가 그걸 확인해본 결과 이용 정지 사유에 해당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용 정지가 되게 됐습니다. 저희가 보통 변협에 징계가 확정된 후에 이용 정지를 하는데 진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변협에 징계 의결되기 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이용 정지 처분을 내린 그런 사안입니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선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려워진 진 변호사. 그런데 이상한 제보가 왔습니다. 진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사용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 변호사와 함께 일하는 동업자가 있다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그런데 진 변호사의 동업자로 알려졌던 이현석 변호사가 먼저 PD 수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본인도 진 변호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월 중순, 동료 변호사의 소개로 진 변호사를 만났다고 한 이 변호사. 면접 후 함께 일하기로 하자마자 이상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진 변호사를 믿고 맡긴 업무용 휴대폰이 문제였습니다. 이현석 변호사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 동안 진 변호사가 업무용 휴대폰을 사용했는데 알 수 없는 번호가 가득했습니다. 이현석 변호사의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한 진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의문을 표시하면 그때서야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이 변호사는 출근 5일 만에 진 변호사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돌려받은 휴대전화엔 진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거래 내역이 가득했습니다. 현재 그는 진 변호사를 대신해 휴대폰 속 의뢰인에게 연락하고 있는데요. 그간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진 변호사가 받아간 수임료를 변제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그가 대신 반환한 수임료와 기타 비용은 2천만 원에 이릅니다. 진 변호사가 처리를 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금등적인 손해는 그 당시에는 문제가 아니고 일단 의뢰분들을 처리할 때 제일 급선무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환불을 해드렸거든요. 진 변호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상황. 새로운 수법으로 영업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 변호사에게 이현석 변호사의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전화번호로 전화를 받으신 건 맞나요? 전화번호를 놓고 갔을 때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X라는 이름으로 동의 없이 사건을 수임하신 게 아닌가요? 변호사가 도모했으니까요. 아 그래요? 그러면 동의를 받고 나서 수임을 하셨다는 얘기인 거네요? 네. 그러면 X라는 변호사라고 이름을 하신 다음에 수임하신 건이 몇 건이나 되세요? 아니죠. 수임이 안 되세요. 진 변호사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PD수첩의 인터뷰 요청에 거절 의사를 밝히며 김 변호사와는 동업관계였음을 주장했습니다. PD수첩이 만난 변호사들뿐 아니라 모든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서 비위 변호사를 관리 감독하고 징계할 권한을 부여한 법정 단체입니다. 변호사의 불성실한 직무 수행으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각 지방 변호사회로 진정을 하면 대한변협의 독립기구인 징계위원회가 징계 처분을 의결합니다. 이때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징계에 불복할 때에는 이의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변호사의 경우 의뢰인의 담보공탁금을 임의소비한 혐의로 이미 지난 5월에 과태료 2천만 원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진 변호사는 올해 두 차례의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현재 법무부의 이의 신청 후 계류 중입니다. 이른바 불량 변호사들은 다수의 진정이 접수됐고 징계 절차가 개시돼도 여전히 그대로 비슷한 범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변협 징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2심 재판에 나가지 않아 소송을 치게 만든 재판에 나오지도 않아 패소하게 한 패소하게 만든 권경혜 변호사 사건 2023년 불량 변호로 입은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 이기철 씨 9년 전 16살의 세상을 떠난 딸 주원희의 죽음에서 학교폭력의 흔적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그 책임을 밝히고 싶었던 기철 씨는 신중하게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7년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 원인은 변호를 맡았던 권경혜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호 때문에 1심에서 2번, 항소심에선 3번이나 법원에 불출석하는 바람에 패소하게 된 겁니다.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상고의 기회마저 소멸시켰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뭘 하고 있다 이 지경을 만들었냐고 물었던 게 전 진심이거든요. 난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전일 괴롭힌 가해자들, 외면한 사람들, 방관한 사람들, 교육청, 경찰 이 사람들보다도 더 최악인 짓을 한 거죠. 작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권경혜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습니다. 피해자인 기철 씨는 딸의 영정사진을 안고서 그곳을 찾았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만천하에 드러난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호가 어떤 징계를 받을까로 모아졌는데요. 피해자 이기철 씨는 줄곧 권 변호사의 영구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저는 비밀을 유지할 일부가 있거든요. 법에. 그래서 제가 말씀 못 드리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징계 결과는 정직 1년이었습니다. 온천지가 지금 권경혜가 엉뚱한 짓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왜 변현만 이렇게 변호사 보호하기만 급급한가요? 대한변협의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현재 판사 1명 검사 1명 변호사 3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명 논설위원 1명으로 구성되는데요. 권 변호사의 징계에 참석한 8명의 위원 중 제명 의견을 주장한 사람은 법조인이 아닌 논설위원 혼자였다고 합니다. 법조인의 숫자를 한 50%나 60% 정도로 제한을 하고 나머지 인원들을 비법조인으로 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변호사의 징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변호사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이렇게 다섯 종류가 있는데요. 2019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주로 이른바 불량 변호사의 위반 사항인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을 대상으로 한 대한변협의 징계 처분은 80.9%가 과태료나 견책입니다. 과태료 처분의 경우에도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법무부 훈령에 따른 변호사 적정 수임료 300만 원보다도 적습니다. 변호사 징계 수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돈은 어찌됐건 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그런데 제명이나 자격정지는 사실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다만 자격정지 사유를 조금 더 강화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변협은 공익단체거든요. 그래서 물론 구성원들의 사익을 보호하고 권익을 대변하는 건 맞지만 대한변협을 가지고 있는 권한에 비해서 그런 징계에는 소홀히 하는 게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고 고객을 추구하는 단체일 수밖에 없거든요. 성격 자체가.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 중 과태료 또는 견책의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지적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입장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변호사 징계와 관련된 법안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가능할까요? 시민들이 당사자로서 변호사들의 징계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이의가 있었던 징계를 받았었던 변호사들에 대한 평가를 함께 내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는 변호사들의 자정작용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개정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법조인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내린 경징계 위주의 징계 처분을 보고 실제 불량 변호사들에게 피해를 당한 의뢰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변호사의 가짜 판결문 피해자인 태경 씨와 현민 씨는 변호사들의 징계 내역을 살펴본 적이 있다는데요. 의뢰인의 돈을 몰래 횡령해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공탁금을 의뢰인한테 받아가지고 법원에 안 내고 지가 썼어요. 그거를 어떻게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해서 징계를 해요. 횡령이죠 그거는. 일반 직장에서 거래처 대금 들어온 거 지가 썼다 걸렸어요. 공급행령으로 바로 들어가고 바로 짜리잖아요. 그런데 벌금 내고 끝내고 그리고 거기에도 제명도 안 써요. 법을 몰라서 다급하고 불안한 마음에 찾아온 의뢰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실하게 그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변호사일 것입니다. 변호사는 인생을 관여를 하는 거고 의사는 삶을 관여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남의 인생을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려면 제도적으로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그동안 본인이 인생을 걸고 했던 직업을 날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의 제재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권 변호사는 불성실한 변론으로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은 후 이제 다시 변호사직을 수행할 수 있지만 자녀의 억울함을 풀고자 했던 의뢰인은 그 기회를 영원히 잃었습니다. 징계는 법이 부여한 강력한 권한으로 일부 불법 부당함을 처벌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하고 성실한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 징계와 관련해서는 온정주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른바 불량 변호사 사건이 변호사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한변협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합니다.